Q.봉준아 피파도 6화 성공하면 형님이 별풍선 쳐개소크에 팩트다. 믿어라. 반MBN về 불고 고고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터 그러면 저는 어디에 하소연합니까很多 만약에 붙으면 이득인데 나 6화 scenarios 내 진심 1500개 쏜다 믿어라 오늘 시간이다 나 기분 좋다 그러면은 제가 6화를 성공하면 형님들이 2500개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저는 시청자님들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가 또 성공하면 100개 쏜다고 와 그럼 2700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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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이가 500개 얘야 철근아 저거 장부에다 똑똑히 적어놔라 저거 장부에 똑똑히 적어놔라 철근아 철근아 저거 장부에 똑똑히 적어놔라 세이브님 1000 치킨감님 1500 카페 100 오라버찡님 100개 조타님 만개 쓰라형님 100개 봉준이 500개 합의 15000개 오케이 콜 야 니 뽀형님 성공하면 3000개 봉준님 성공하면 200개 송국씨 100개 팬가임 야 철근아 창부에 똑똑히 적어놔라 창부에 똑똑 반지 적어놔라 자 일단 천수연님 터뜨리고요 오케이 좋았어 이바노비치 6화 성공하면 장부에 적어둔 별풍선이 저에게 옵니다 기회는 단 두번 첫번째 기회 리바노비치 은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0 루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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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2 2 2 2 2 이바노비치는 좋은 재물이었습니다. 3, 2, 1 차랄라 하면서 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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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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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악! 자! 장부에 똑똑히 적으신 분들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 슬아 형이 장부에 적어둔 100개 나왔구요. 슬아 형이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간신배 시청자님께서 장부에 적어둔 10개 우리 또 심심이님께서 5개 철근아 장부 꺼내봐 또 호야리아님께서 7개 우리 또 원부시님께서 팬까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보니터님께서 스티커 40개 선물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부 꺼내라 장부! 아 우리 또 민섭바님께서 초콜릿 5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터틀드래곤님께서 장부에 안 적어주신 것 같은데 100개의 팬가입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터틀드래곤님! 100개의 팬가입 정말 감사드리구요. 우리 또 철박이님께서 또 저기 11일에 나온다는 점을 Seymour 1,80개의 팬입니다. 우리 또hi 1,80개의 팬의 팬에 1,80개의 팬이 1,80개의 팬이 4,80개의 팬을 16,80개의 팬에 1,80개의 팬이 1,80개의 팬이 1,80개의 팬이 1,80개의 팬에 전부 꺼냈다 샤발 세이버님 1000개 치킨값님 1500 카페 100 오라버찡님 100 조타님 만개 쓰라이 형님 100개 일단 쓰라이 형님은 했고 봉쥬님 500개 니뽀 형님 3000개 아 우리 또 카페가 카페가 100개 고맙다 카페야 장부 없애 카페 장부에서 없애라 카페 장부에서 없애 아 진짜 형님 아 아닙니다 형님 안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 장난이고 다 안주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이득이에요 어차피 은카가 성공했기 때문에 아 우리 또 오라버찡님께서 100개 장부 야 오라버찡님 장부 없애라 장부 없애라 일단 S2 S2 E님께서 지금 계속 장부에 안적혔다고 지금 지랄하시는데 제가 100개 펜가입인가 300개 펜가입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안 눌러주시는 형님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예 칠카는 예 맞나요 왜왜왜왜 형님 기회가 한 번입니까 아니면 두 번입니까 한 번? 형님 한 번이에요 기회가 두 번이에요 한 번요 한 번요 우 inspira penting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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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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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테리 유고 성공하면 1억 2천 성공하면 만개 성공하면 만개 제발 제발 나도 만개 한 번 받아보자 가리게 갈게요 나도 나도 만개 한 번 받아 제발 르리 어이 왜 제주의 주인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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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내 부캐가 미성년자라는데 철근아 피퍼 아이디 좀 빌려줘. 매체세 좀 적어줘. 아 일단 니퍼드 형님께서 3천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꼭꼭 다시 뛰어올게요.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혼담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만기 처음으로 이제 받는 건데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고 같은 실수로 반복합니다. 톱100에서 무맨이 제일 잘 뜹니다. 저는 카드를 존나게 잘 깝니다. 저는 카드 까는 사나입니다. 3, 2, 1, 차랄라. 다시 한번 3, 2, 1, 차랄라. 밀리토 71만 다시 한번 3, 2, 1, 차랄라. 밀리토 71만 다시 한번 3, 2, 1, 차랄라. 그래도 탑100에서 질라탄이 나왔기 때문에 개이득이고요. 탑50 3장 바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차랄라. 솔더도 127. 다시 한번 3, 2, 1, 차랄라. 외지의 160. 다시 한번 마지막 장 3, 2, 1, 차랄라. 캐디라 810. 이득. 탑50 이득. 팝100 개이득 탑50 이득. 탑30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차랄라. 드맨. 지코 형님 172만 원. 다음 장 3, 2, 1, 차랄라. 다음 장 3, 2, 1, 차랄라. 마이콘 920. 마이콘 920. 마지막 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차랄라. 3, 2, 1, 차랄라. 무맨. 아 왜 지금. 이 정도면 뭐. 존나 이득 받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드asion. 2, 1, 차랄라. 4, 2, 차랄라. Club Costa. 2, 차랄라. 시간 2, 차랄라. 주었던 역할을 제한 Senior. 뷰라. 2, 차랄라. 소신라. Bür transport pest insect. 자 게리 케이 힐 6화 도전 플러스 다니엘 스터릭이 6화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본캐 지금 이방 오미시치 존테리가 날아간 부분입니다 게리 케이 힐 6화 도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눌러주시는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구요 음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2, 1, 잘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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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드롬바 2일 붙이고 아 2일 터뜨리고 피파 접게 해주세요 형님들 부탁 좀 드릴게요 저 2일 붙이고 아 터뜨리고 피파 접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저 집 전 재산 날라가요 그냥 터뜨리게 해주세요 아니 나도 현질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질 할 돈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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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사랑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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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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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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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